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석아! 무대에서 안무 틀리면 항상 무서운 표정 짓는데 그러지 말거라 춤을 실화고 천녀일실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실수하길 마련이다 따뜻한 미소로 보아 나온 뿌잉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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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Bye h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다 맞추네. 경험이 있거든. 한 명씩 다 경험이 있어도 그래. 이거 다 있어. 무조건 있어. 춤 추다가 틀리면 저는 이렇게 얘가 나랑 눈이 마주치면 너무 작아져 그냥.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해볼게. 다들 춤추다 틀리면 제이호 보는구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 내가 가는 시선 향상 후 뼈. 근데 여러분 이상한데 그 타이밍 아닌데 그 타이밍에 들어가서 내 황정 심장은 황영이 제일 먼저 들어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호비랑 눈이 많이 추게 돼 있어. 눈이 자존심스럽게 호비한테 가고 여기다. 그럼 내 시선을 의식해서 호비가 나를 쳐다봐. 아 맞아. 호비가 그 시선 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도 잘해 틀린 거 맞아 보통 잘 까먹는데 무대 끝나자마자 와서 형 그거 틀렸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보통 무대 끝나면 기억 안 나거든? 안 나지 근데 그거 기억해 지금 반 빠른데? 화이트 화이트 두 번째 거 틀리지 마라 두 번째 나 어제 지켜보고 다 누가 틀린지 알아 누구야 누구야? 나 조용히 알아줄게 조용히 알아줄게 누가 틀리지 않아? 아 누가 조용히 알아줄게 조용히 형 못했어 미안 어제 두 번째 거 못하더라고 호흡장 던쳤더라고 일부 눈 안 맞추고 있었지 일부 눈 피하고 있었는데 디오니 문제 있나요? 아 태형이 낮축이 좀 빠르더라 청노듬 빨스 할 때도 오빠 나 나 두데이 약간 조금만 천천히 안 돼 알았어 알았어 누가 야심차게 애드립을 한 번 했는데 그 애드립이 굉장히 웃겼어요 그 누구예요? 그 누구예요? 지민이 형인데? 죄송합니다 뭐였더라? 뭔 노래인데? I know what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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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너무 재밌었던 I know what I am I know what I am 방을 놓쳤어 방을 놓쳐서 뭔가 하더라고요 잊고들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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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내려오면 춥지 않나?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어 곧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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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연수인데 연수해 tenure 곧몸 자 becoming 영준이 타이틀 들어야지 You're the quickest to learn the dance routines. What do you do if you mess up? I don't care. I love myself, love he's a good person. I'm so sorry. You're a good person.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You're the same. I'm so sorry. 재호, 랩의 절반은 안했던데? 재호, 랩의 절반은 안했던데? 아... 재호, 가사를 어떻게 안했어요? 재호, 랩의 절반은 안했던데? 와,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이걸 틀리지? 재호! 재호, 랩의 반은 안했던데? 재호, 공주도 안 잔다고 무슨 얘기야, 안 봤어? 어. 어 오늘 엄청 놀랄세요!! ㅋㅋㅋㅋ October 오늘 제일 Whoa đị utilization 다 뒤에ítulo ㅋㅋ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